니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네 앞으로는 저렇게 해두면 어떨까 엄마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래요 앞으로는 저렇게 해두시면 어떨까요 아빠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래요 앞으로는 저렇게 해두시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래요 앞으로는 저렇게 해두시면 어떨까요 니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네 앞으로는 저렇게 해두시면 어떨까요 엄마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래요 앞으로는 저렇게 해두시면 어떨까요 아빠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래요 앞으로는 저렇게 해두시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래요 앞으로는 저렇게 해두시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